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상무비원 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위원회 속의인 최기 동지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란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군평 동지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경란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솔준 요사께서 습군평 동지와 백려원 요사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인 금색대청에 나오셨습니다. 정치의 연회 참가자들은 조중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노폐로 강남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 동우당 국나라 최고령도자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